아이빌리브네. 아이빌리브네. 어, 바비큐? 아이빌리브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아이빌리브 나에게 오는 길을 예성이네.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만들어야죠.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의 눈물 없이 나 편하게 떠나주겠지 당장 갈 대시도 어? 권영수 씨 아니야? 권영수 씨. 권영수 씨. 당장 갈 대시도 그댄 아닌가 알기에 나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난 기대어여만 하죠 난 기대어여만 하죠 난 기대어여만 하죠 나 기대하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젠 눈을 안 안겨졌지만 이전을만 지킬게요 그대란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허리가 지나가고 흐름낥고 아닌 것 같은데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야 아하 울지만 여기에 새겨진 울지만 여기에 새겨진 우리 이름을 봐 소중한 초대장님 젖어버리잖아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낳기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도 양보한 널 낳기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사로만 발라보다 많이 나르래 같은 날에 떠나 긴 생활이 뒤돌아보아도 밤이란 흔해 없도록 다 너를 살아도 너 행복하도록 영광이 세상도 양보한 널 낳기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사람만 바라보자 머리 나르라 같은 노래 전화이야 전화이야 깜짝이야 발부레션이 너무 빨라 원래는 약간 느려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아무 때고 내게 전화를 해 나야 하면 말을 꺼내도 여기 또 맞는 것 같아요 누군지 한 번에 알아내 너의 단어 사랑 기여러들 사이에 비브라투 논란을 일으킨 도전자 김경호 씨는 진짜일까요? 아니면 이용진 씨일까요? 김경호 씨는 진짜일까요? 아니면 이용진 씨일까요? 권혁수 씨일까요? 야, 나온다, 나온다 저쪽이야 경호 형 아니야, 아니야 딜체가 크다 경호 형 이분의 정체는 바로 어? 경호 형 이분의 정체는 바로 더블S 501의 허영생 셔츠 아, 영생이구나 영생이네, 허영생 진짜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람 내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기간 너를 마음 아프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내게 삶의 전부라고 내게 삶의 전부라고 내게 삶의 전부라고 내게 영생 영생 내게 내게